용감한 헬리콥터, 에어! 화창한 오후, 타요가 다리 위를 달리고 있네요. 아, 날씨 좋다! 어? 페트잖아? 사람들은 왜 저렇게 모여있지? 한 번 가보자! 아, 어떡해! 루키! 페트! 타요! 무슨 일 있어요? 저길 봐! 어? 도와주세요!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어떡해요! 저러다 둘 다 물에 빠지겠어요! 올 때가 됐는데... 어? 왔다! 으악! 으악! 저 친구가 바로, 새로 소방서에 온 헬리콥터 에어야! 어? 구조작전, 캐시! 으아아악!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에어! 뭘? 저기! 어? 방금! 진짜 진짜 멋있었어요! 하하하! 뭘! 내일인걸! 전 타요라고 해요!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하하하! 그러자! 그럼, 난 일하단 중이라서 다음에 또 보자! 네! 안녕히 가세요! 하하하! 정말 멋있다! 나 오늘 엄청난 걸 봤어! 어? 엄청난 거? 그게 뭔데? 어? 놀라지마! 나 하늘을 나는 헬리콥터를 만났어! 헬리콥터? 어? 에어라고 소방사의 새로운 구조 헬리콥터래! 얼마나 멋있던지! 하늘을 슝 날아서 사람들을 척척 구인하더라니까! 우와! 진짜 멋있었겠다! 에헴! 난 벌써 친하게 지내기로 했어! 너희도 만나면 금방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우와! 나도 빨리 만나고 싶다! 나도! 만나면 뭐라고 인사하지? 안녕하세요! 다요 친구 란이에요! 하하하! 그게 뭐야! 뭐해? 나 이상해! 하하하! 꼬마거스들이 멋진 에어와 친해지고 싶은가 봐요! 하하하! 다음날 아침, 라니가 운행을 나왔어요! 어? 저건 헬리콥터에요? 에어! 에어! 에어 맞죠? 에어! 에어! 잠깐만요! 친해지고 싶어서 그래요! 에어! 뭐야! 나랑은 인사도 하기 싫다는 거야? 너무해! 다니가 러비를 도와 놀이터를 청소하고 있어요! 청소 끝! 수고했어, 러비야! 어? 어? 저건 혹시 에어? 에어? 어? 소방서에 새로운 헬리콥터래! 우와! 멋지다! 한번 불러보자! 에어! 어? 안녕! 내 이름은 어떻게 알았니? 어제 타요한테 들었거든요! 아! 타요 친구들이구나! 네! 제 이름은 가은이구요! 전 러비에요! 하하하! 반갑다! 에어! 저기 에어! 혹시 안 바쁘시면 저희랑 같이 놀지 않으실래요? 여기서? 어? 아! 저희가 좀 지저분하죠! 청소를 좀 하느라! 아무래도 안되겠다! 다음에 놀자! 안녕! 에어! 에어! 그냥 가버렸네! 흠! 내가 너무 지저분해서 싫었나 봐! 왔다! 하! 저긴 피곤하네! 에어! 으악! 뭐! 깜짝 놀랐잖아! 전 타요 친구 로기라고 해요! 에어랑 친해지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우와! 진짜 하늘을 나네요! 대단해요! 저흠! 잠깐만! 너무나 다가오지 마! 정말정말 멋져야! 히히히! 으악! 가까이 오지 말라니까! 으앗! 어! 아! 아! 그게 아니라... 너무해! 아! 자! 자! 잠깐만! 얘들아! 어? 너희들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 에어가 우릴 전부 무시했다고. 뭐? 내가 계속 불렀는데 눈길 한 번 안 주고 가버렸어. 그리고 간이가 놀자고 하니까 싫다면서 덜어버렸대. 저, 정말? 응. 내가 지저분해서 싫었나봐. 청소하다 더러워진 건데. 나보고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어. 뭐? 설마? 아니야. 분명 우릴 무시하고 있다니까. 그럴리가. 내가 한 번 만나봐야겠어. 꼬마버스 타요! 에어! 에어! 어? 저기있다. 에어! 저 타요예요! 뭐야? 정말 무시하는 건가? 에어! 에어! 어? 타요! 여긴 웬일이니? 어? 제가 계속 부른 거 못 들으셨어요? 그랬니? 미안. 멀리 있으면 프로펠러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리거든. 뭐야? 그럼 설마... 오늘 혹시 라니라는 버스가 부르는 소리 못 들으셨어요? 어. 아마 또 프로펠러 소리 때문에 못 들었나봐. 어, 역시... 그럼 놀이터에서 간이랑은 왜 못 놀겠다고 한 거예요? 아, 청소하던 버스? 내가 가까이 가면 바람 때문에 모아놓은 쓰레기가 엉망이 될까봐 그랬어. 나도 같이 놀고 싶었는데 아쉽더라. 아, 그랬구나. 그럼 로기한테는 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로기? 아, 자꾸 가까이 오길래 프로펠러에 부딪혀서 다칠 것 같았거든. 당황해서 심하게 말해버렸는데 안 그래도 미안하더라고. 뭐야! 결국 전부 오해인 거잖아! 에어! 사실 제 친구들이 에어가 일부러 그런 줄 알고 속상해하고 있어요. 그랬구나. 제가 잘 얘기할 테니 같이 가서 오해를 풀어야! 하지만... 어서요! 타요, 오해를 푼다고 해도 난 어차피 너희랑 친구가 되긴 힘들 거야. 뭐라구요? 항상 그랬거든. 재미있었던 일은 이것만이 아니야! 난 너희처럼 도로를 달릴 수도 없고 생긴 것도 다르잖아. 그래서 언제나 혼자였어.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렇게 애쓸 필요 없어. 에어! 그럼 저 혼자서라도 얘기해 볼 거예요! 타요! 뭐? 오해? 응! 그러니까 이제 다들 화풀어! 정말 그런 거면 직접 와서 얘기하지! 왜 네가 말해? 컷 봐! 우리를 무시하는 게 틀림없어! 아이 참! 그게 아니라! 몰라! 나 잘 거야! 으응! 으응! 얘들아! 다음날 아침, 타요가 운행을 나왔네요. 아휴, 어떻게 하면 다들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어? 으악! 불이 났잖아! 위험합니다! 비켜가세요! 으아악! 타요! 얘들아! 건물에 불이 엄청 크게 났나 봐! 그러게! 얘들아! 누리야! 큰일 났어! 저 건물에 하나언니가 있어! 으아악! 아까 저 건물 앞에 내려줬거든! 아니, Each other꾼들! 정말?! 얘들아! 쪽일 봐! 오우옹! 흠흠! 아아하나 누나야! 아 정말 아나 누나야! 응! 아나언니! 참! 이런, 너무 높아서 닿질 않자라! 어따? 아나 누나! 아나 누나! 우와! 에어! 우와! 에어! 에어! 하나둘을 구해 가요! 갈리콥터 에어! 구조작전 대신! 어떡해! 연기 때문에 가까이 가기가 어렵나봐! 저러다 에어까지 위험해지겠어! 이 쯤이야! 아! 연기 속으로 사라졌어! 에어! 제발 힘내요! 성공이야! 맞네! 에어! 갑자기 놀랐잖아요! 얘들아 괜찮아! 에어가 멋지게 구해졌잖니! 으아아아! 그럼 난 이만 잠깐만요! 저희 하나언니를 구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요! 당연한 일인데 뭘! 그리고 죄송해요! 사실 저희 모두 에어를 오해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좋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냐아냐! 오해를 하게 만든 건 내 탓인걸! 지금부터라도 나와 친구가 되어줄래? 불러지죠! 정말 잘됐다! 에어! 그럼 저랑도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요? 나도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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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의 친구가 되고싶다고! 거봐요! 친구를 만드는 건 어려운게 아니라니까요! 모두들! 물론이지! 정말 고마워! 멋진 활약을 한 에어에게 많은 친구들이 생겼네요! 앞으로도 다들 친하게 지낼 수 있겠죠? 출발! 타요타요 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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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쟁이 꼬마버스 붕붕붕 싱싱싱 달리는게 너무 좋아